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다. 입이 풍성해지는 거야. 이걸 술도 없이. 술 한 번 먹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. 이 맛을 간직해야지 여기다 술을 넣어. 그럼 술 맛으로 가려지잖아. 요즘 프리미엄 소주 많이 나오잖아. 아 그쵸. 조그만 거 한 잔 탁 이렇게 해서.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. 화요? 언더럭 잔에다가 화요 넣어갖고. 다거름 3개 정도 한 다음에. 레몬을 슬라이스 소주 다 넣고. 한 잔 슬라이스 소주 넣잖아. 이번에는 입이요. 깔끔해져. 이거에는 약간 고급 소주다. 이거에다 맥주 맛이 많네. 화이트 와인도 잘 어울리지. 화이트 와인. 차갑게 진명한 화이트 와인 있잖아요. 이렇게 시원하게. 그러면 이거는. 와인에 먹어. 파스타를 와인에 먹겠다는 거는. 물이랑 먹으면 안 돼? 물요? 콜라 콜라. 콜라랑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탄산수. 소주. 약간 소맥이나. 그러니까 소맥을. 3부로 해야 돼. 3부라는 게 뭐야? 잔이 있잖아요. 여기가 이제. 요쪽이 이제 3부. 이제 5부. 여기로 가면 이제 9부. 소주의 양에 따라. 양에 따라서. 야 소주를 누가 9부로 따르냐. 진짜 달아요. 그게 아카시아주라고 해요. 처음 목넘기면. 향긋한 꽃 냄새가. 샤악 코를 담아. 이게 목넘김이 너무 부드러운데. 김맛은 약간 씁쓸한 소주맛이 삭힌다. 처음엔 맥주. 김맛은 소주. 근데 꽃향지가 쫙 와. 먹을 때 진짜 숨겨 먹어요. 너무 맛있어. 아 옛날에 누가. 소주를 요만큼 주고. 그 위에다가 맥주를 요만큼. 먹어보라고. 그게 뭐야. 그게 국우야. 근데 맛있더라. 생각보다. 소주 맛이 안 나. 꿀주라고도 하고. 꿀주 꿀주. 잘 달하니까 꿀주라고 해도. 이게 아닌데 뭐야. 꿀주라고 하던데. 아니 아니 아니. 내장 내장이네. 아 진짜요? 내장이 이렇게 많아요? 내장이에요? 안 먹으니까. 요것도 좀 개시래. 내장을 이렇게 많이 줬다는 거는. 그게 자손상학과예요. 셰프님들 유니 셰프. 유니 셰프가 아니라 유니 셰프. 소맥도 안 먹어요. 맥주가 아니고 맥주. 그것도 에일이나 페일 맥주 말고. 라거. 시원하고 부드러운 거. 시원하고 부드러운 거. 라거 라거. 이게 안주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? 안주 맛집이? 자. 자극적이거든. 맞아. 우리는 승승한 걸 좋아해. 그치 그치. 세야 돼. 센 거 좋아해. 그래야 자꾸 들어가지. 와. 좋았다. 너 중도 없잖아. 중도 없는 사람이 누구한테 비는 거지? 주님한테 해라. 응? 술 주자. 아아. pregunta 여쭤네. 가자. 엄마한테 너 얻어 밀aves 마 happiest experience. 오빠는 우리 최고의 최고에서... affects cooldown. 어디가сть에айт mig Nicholas 생 sooner를 사랑하십시오. 비용을 찾wig합니다.